다음은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한국어 번역입니다. 베트남에선 집시 점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노동자의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금융 및 은행 부문의 직원들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청이 조사한 두 개의 경제부문 중에서 금융, 은행, 보험부문 노동자는 2011년과 2013-2020년 기간 동안 10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은 2010년에 208달러에서 2023년에는 500달러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비엣컨방크, 아그리방크와 같은 대형 상업은행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직원의 월평균 급여 및 상여금이 2014년에 900달러에서 2023년은 1500달러로 승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7%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항상 월평균 1000달러에서 1500달러를 버는 고수입 직종에 속합니다. 맘파워 비엣남의 브랜드 디렉터인 응우연 투트랑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은행 직원의 소득 증가율은 집값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벼즈 비엣남의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동안 ABC급 아파트의 연간 평균 1차 가격은 각각 16%, 13%, 11% 증가했습니다. 2015-2017년 기간 동안 가격이 정체되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득과 주택 가격 간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금융 및 은행 직원의 월평균 수입이 비급 아파트 0.7제곱미터 또는 C급 아파트 1.05제곱미터의 가격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비급 아파트 0.5제곱미터, C급 아파트 0.72제곱미터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청의 노동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200달러였던 베트남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이 2022년에는 350달러로 상승했으며 연평균 7%의 증가율은 아파트의 1차 가격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24년 중반에 글로벌 생활비통계 플랫폼인 눈비우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집값 대비 소득지수는 22.8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 수치는 말레이시아보다 약 3배 높고 일본,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많은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 대비 소득지수가 높을수록 집을 소유하기 어려워집니다. 2014년부터 베트남의 집값 대비 소득지수는 27% 증가하여 17.8에서 22.8로 올라가며 소득 증가율과 집값 증가율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베트남 국민의 대출 상환 능력 지수는 0.4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고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낮습니다. 이 문제는 대도시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호찌민 씨의 집값 대비 소득지수는 32.4에 달하여 전국 평균보다 1.4배 높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은 0.3에 불과하여 주택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노이의 집값 대비 소득지수는 전국 평균인 20.6보다 낮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소득 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호찌민 씨 은행 대학교의 레키 앵금 박사는 2021년 연구에서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과 소득 불평등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발표하며 일부 가구가 미래에 주택 소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집세를 지불하기 위해 저축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빌스 비엔남의 연구 책임자인 지앙후인 또한 집값이 계속해서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하위 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면 시장과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직 자원환경부 차관이자 교수인 당 흥보에 따르면 집값의 빠른 상승이 사회복지에 큰 부담을 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부추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투기 자금은 생산과 경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가치 상승을 기다리며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수는 투기와 주택 시장의 비대칭을 억제하지 못하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터널 끝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거시 경제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최근 몇 년과 같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정한 주택 마련은 베트남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과제입니다. 세빌스 비엣남의 지향 후인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하노이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은 법적 승인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공급이 지연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 비용 증가도 주택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건설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위였던 도시의 건설 비용 지수가 2023년에는 12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로 인해 개발업체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데이터에 따르면 딘 테히엠 박사는 소득과 아파트 가격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고급 및 저가 주택 사이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신규 공급 물량은 고급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거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구매자가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일부 지역의 관리 소홀에서 기인하며 특히 베트남 최대 부동산 시장인 남부 지역이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두 번째 부동산 세금은 투기로 인한 허위 가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부동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당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견해로 딘 테히엔 박사는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